사랑해요! 고맙니! 사랑에 또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주셨대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생사실이? 미지겠어! 나 누구로There? 왜 저리켜 있어? 너 누나 왜 그런 게 있어! 아우 그러니깐 남순이 찾으러 왔어요 그랬어요 남순이 찾으러 왔어요 아우 그랬구나 저희들 왜이렇게 했대요? 모르겠어요 아이씨 아유 미치 미치 어떻게든 못들어 얘기하라고 왜이렇게 좋아 왜이렇게 좋아 아유 왜이렇게 자리가 똑똑되었다고 아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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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당신이 지금 좀 쌀쌀해졌어요 바로 잘 이루시고 감처리지 않게 아유 손 손 각지소리 어깨 여러분들 다 오셔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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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실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스크리가 없어 저기에 왜 크게 남았어요? 착각하게 남아요? 여기 크게 남고 샀는데 뚱뚱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하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가 저는 엄청 늦게 올라왔어요 저거 이거 약간 비싼다 미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더라구요 근데 오늘 계속 차가 막혀가지고 다 빨리 먹었어요 네 가인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멀리서 오세요 거기는 나가는데 여기는 안나 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좀 보세요 가까이도 얼마나 이쁜지 가인이 되셨구나 가까이 오세요 네 네 가까이 오셔도 돼요 안아주셔도 돼요 닫아주시면 서서 보셔도 돼요 네 자 아기가 이제 또 나오네 감사합니다 나도 한 번 하고 싶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어깨에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인 팬분들 그렇게 많이 웃었어요 네 저희는 약주만 한잔 하셨어 지금 맞나니? 약주 한잔한 약 아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 오셔가지고 인상도 드시고 하셨어요? 네 네 좀 이 모양이 이 지역에 오면 또 지역에 또 특산물 사는게 또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지역 활성화도 돼요 지역 활성화도 돼요 네 네 네 저는 인상도돼요 사풀이 먹고 건강해져요 진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비행하고 네 하나다가 렌즈 딱 돼 네 나는 아는 사람 신청한데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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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뤄 되어있어 애 더라고 그로롱 dragon 오우 Emil 다시 다시 미역벌 저러니까 이렇게 낫지 난데 복스러워 복스러워 얼마나 복스러워 얼음에 몸 가득하잖아 그러겠다 그래도 실제로는 미소하네 이거죠?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리게 다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또 오셨구만 소리 듣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미소가 너무 힘들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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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조심히 앉아주세요. 네. 앉으시고. 한 대씩만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위에. 저쪽으로 바로 위에. 우리 오늘 저녁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시작해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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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그렇죠. 칠블이도 다 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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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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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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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게인 여러분들은 팬카페에 우리 어게인 여러분들은 잘 지목하는 분들을 다 받아놨어요. 아프셔가지고 황당 응원해주시고. 주말에 목포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아프셔가지고 황당 응원해주시고 황당 응원해주세요. 아프셔가지고 황당 응원해주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어우 따님 닿지. 빨리 나오세요.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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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wards. 어후 오우. 너 오늘 끝날 때 쏘 utilis전에 생일을 이렇게 interdisciplinary versions. Where do you know? 좀 달라 tomorrow. 아이고. bother. 종가인 여러분 생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할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자,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김현이 김현이 이제 어디 54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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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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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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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할머니가 손님이 내리고 오게이세요? 아버님 와 그래서 손주들까지 핑크대 옷을 입혀가지고 애기들은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은데 우리 핸드폰이라고 해서 좋아해가지고 어차피 훌고 나와가지고 핑크대 옷을 입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들과 같이 하자랑 붙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아 이렇게 반쪽도가 있을거 같은데 아 텔레로 죽어들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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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난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고개가 날리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여름들이 얼마나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닌가요? 고급도 해야 고개같이 아프로 하다니 그 끝이야 아프로 하다니 아프로 하다니 아프로 하다니 아프로 하다니 아프로 하다니 너 어디에 넌 어디에 온 너 어디에 온 아프로 하다니 아프로 하다니 뭐 바퀴도 얼마나 그렇게 됐어 아프로 하다니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처음에 제가 없었나요? 처음 봤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온거 같지? 네 영혼이 아니라 세림이 다 먹었나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게 참고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왜 안돼요? 아들아 아 잠깐 얘기했어 왜 아버지 모르는거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들아야 아니 아니 누구지야? 엄마예요? 엄마 안 오세요? 악 아들이 왜 이러는거지 아니 아니 도망치는 도망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거다른다고 흥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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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하응 흥 그러면 이렇게 찍으러 가는데 미스터트롯을 내보내세요 시청하랏아 흥하응 너무 대박이다 스마일아 도망치는 불편이 아니야 아무튼스러운가봐 너무 잘한다! 자리에 앉아야 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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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geons & 자, 이건 이해가야 돼.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약 다닐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야후부터 야후보였어요. 우리 친한 친구들이니까 맨날 그 친구들이 애추를 나오면서 미련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희선이 높고, 물을 모고 싶어서 더 어렵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안 모았다 보니까 지갑에 한 40만원짜리로 희선하는 분이 있다면서. 아니, 나는 공업가를 모지지 않아. 공업가를 모았지. 그러니까 맨날 공업가를 모았다. 막판에, 우리 거의 다 수입식에서 이렇게 각대가 와서. 공업가를 모았다 보니까, 몰라요. 진짜. 한 번 더. 공업이 하나 더. 네, 공업이. 알바고, 알바고. 예희한테 달바고. 알바 안했어. 알았어요. 지금 일일이 남자친구 만났어요. 아니, 선아가. 이 한절 때 위치했는데, 우리 다 집힌 예만들로 하세요. 이 한절 때 예만들로 하세요. 이 한절 때, 우리 다 동영이가 사XXXX. 아, 네. 아, 네. 아, 네. 진입이 안 돼. 아니, 진입이 안 버릇말게 말려. 그거 아니고, 사건이 또 있었어. 우리 희망이가, 여기는 진실을 좀 좋아했을 때. 아, 진짜. 네, 좋아했는데, 이제 안마가 더 좋아하지. 사실. 아, 그래요. 아이, 이 시작. 건령인 nosotros 너 their culture 하나 당연히 사실은 아니. 그냥 놔서 실례، 그냥 울리해석 하나 같아. 희망함. 저기uneке가 더 잘생기지 않을까? остан Sindians이 너무 자연스럽던 arbeets that 제일 멀쩡해 보자 아 제가 대답 중이 아닌데 그나마 근시중이가 이렇게 설명이 빨라 혹시 되냐고 모르고 내가 예의로 야 우리 무슨 말이야 이놈이 이놈이 남대신 거였어 다인이는 그 다음에 다른 남대신 거였어 아 진짜 알았잖아 어 진짜 알았잖아 내가 지금 블록즈퀸이 형 다인이가 개가 떠올 줄 알았잖아 나는 이 덕분에 진짜 미쳤다 나는 이 덕분에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저랑 이제 또 모면때 예전에 치킨을 먹고 있는데 티브에 희망이 나올거야 그래서 희망이 저렇게 미쳤다 진짜 오빠야 뭐라고 또 하났네 형이 나와도 잘 됐다 와 미쳤다 그때 오는 거 후에 든는지 기사 안 나오고 차려 보고 완전 목매아 왜이렇게 저요? 저요? 어 아 신심해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내가 너무 싫어하더라 아 아주 저는 일찍 닫고 진짜야 진짜 그 동안에 계속 이제 뭐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제가 제가 막 뜨고 나서 2019년도에 야구장에 천년경 애국가를 보러 갔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잠시에서 만난 거예요. 어느 6명이었으니까 다들 날이 날아가고 참고 싶어요. 이런 선수들 날리라 한 대만. 그래서 말 좀 날아서 거의 감옥이 없으니까. 저는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만에 왔는데 그냥 존경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왔어.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꼴이 있잖아. 고마워. 고마워. 그냥 꼭 뜨잖아. 금방 말하지 잘하는 게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다행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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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행이들 다행이들 다행이들한테. 다행이들한테 내가 다행이들한테. 계속 가입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가끔씩 연락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좀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오오오오. 이루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후술적 치료가. 내부를 통해 site window gonna have a big job. 그냥 꼭 방금 real communications. pois you do, you can't do it. 네, you can't blow that up. 아버지. 네, you can't do it. 네, you can't do it. 네, it will be great. 아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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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세스한이 좀 진짜 드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에서는 일자에게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스키즈 보니까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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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송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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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 사랑입니다 동생이 사랑이네 동생이 사랑이네 자! 오케이! 사랑해! 오케이! 사랑해요! 고마워!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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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콘트 올려드리는 거 피콘트 올려드리는 거 피콘트 올려드리려고 하세요 네 자 다 같이 다 같이 오케이 파이팅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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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AH g 불도 많이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구나 뭘 싫어 이제 어머니 아들 일자리 아니 내 무대에서만 하게끔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당겨도 안 돼 당겨도 안 돼 아니 내가 또 유튜브 한 번 무대가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내가 얘기해 줄게 또 특별히 얘기해 줄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석근에 오니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시내가 나타났어 시내도 잘 자고 오고 보여야겠니 저 어렸을 때는 시내 가자랑이 있었 어렸을 때는 제가 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시내를 해보냐고 보니까 잡아가지고 대략 위에다가 딱 양쪽에 끝을 놓고 그래서 탁 말리면서 그거를 그 손에 잡았나 해가지고 상당히 모으게 해서 바라보셨다고 생각하자면 아파하는데 네 저 질이 아파서 별로 안 무서워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런거 날씬 나고 벚꽃에서 소리가 됐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얼굴이 안 무서워서 멀쩍을 했어 인정하기 로그인 앞으로 인생도 많은 사람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take 자식은 언제 이제 왜 안는데 굉장히 감사해요 어후 단도가 침묵 침묵 안정돼 아이고 목표에 침묵이 또 왜 이렇게 잡혀서 먹어줘요 아, 어린이세요? 근데 우리 모르는 모습이 있는거지? 근데 이곳에 모두 입고 와야지 네 사인만의 일기여지? 네, 프린트 이쁘게라 편없이 왠지 이쁘게 네, 고객이는 멘토파 기회가 되어 있도록 감사합니다 살짝 손맛이 지아 코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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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날짜대로 갔었네 밤이 늦다가 이대로 와가지고 돌아와서 부러워 오늘 날짜대로 갔었네